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의 안에서 보너스 종목 나가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월 11일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오전 지금 한 10시 지금 몇 시에요? 10시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전에도 지금 수익을 또 여러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에요? 미래산업이었어요 주말에 공부를 한 거거든요 휴일에 어제 하루 지나고 오늘 슈팅 나왔죠 아 그래서 한 6%에서 그 이상까지도 오늘 수익이 좀 났고 EV 첨단 소재도 지금 현재 12%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도 주말에 공부했죠 음 주말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캡쳐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아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수익을 또 좀 냈다 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에요? 그렇죠 S 그죠? 어 뭐냐 그러면 STX 뭐에요? 그렇죠 그 그린로지시스 그린로지시스 어 그거를 또 어저께 우리가 또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얘를 어저께 이제 13% 정도 급등이 나왔죠 아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서 오늘도 한번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를 먼저 좀 잡고 가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한전산업을 분할로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전산업 최초 우리 최근 매매가 대비해서 지금 86%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한전산업이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없으신 분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늦게 잡으셨어도 자 보세요 한전산업 6월 5일날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6월 5일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어제 기준으로 26%니까 오늘 지금 17% 이상 상승 나오고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 미래산업 EV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을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거 이거 보셔야 돼요 아침에 이거 괜히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수강생 분들만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없앨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AP 시스템하고 EV 첨단 소재 말씀드렸죠 어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으시거나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될 만한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고 어 그리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석유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석유 포항 영일만 그죠? 경북 경북 포항이죠 어 제가 뭐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대로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경북 영일만이에요 영일때 앞쪽으로 딱 영일만이에요 영일만 그죠? 여기에 이제 유전이 있다 어 뭐 140억 배럴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국민한테 자동차 한 대씩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하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분명하게 수익을 그죠? 어 뭐 어떠한 그 경제적인 수익을 낼 건데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각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식쟁이들이니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갔단 얘기예요 돈이 들어갔단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그동안에 모아왔다가 올려서 위에서 터뜨려가지고 해먹고 엑싯을 했거나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이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동안에 모아온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올리면서 내가 매집을 해놓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얘가요 얘가 누가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양쪽에서 뭐 이거 좋네 안 좋네 진짜네 가짜네 무슨 국면 전환용이네 뭐네 그런 거 정치적인 거 빼고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시추성까지 다 계약을 했다라고 하죠 한 1조 2천억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지겠냐고요 분명히 후속 기사가 나온다 후속 기사가 분명히 나올 거다 아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이 후속 기사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털려고 할 거예요 세력들은 그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호재 MMA 인수합병 첫 번째가 인수합병이에요 인수합병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에요 여기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부 정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왜? 이 안에서 모아놨던 이 매직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지금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천원에 사가지고 천원에 매집을 해가지고 얘를 4천원 5천원도 아니라 천오백원에 털어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종목 안 들어가죠 세력들이 다른 종목 들어가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눌리는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덥죠 여러분 안 더우세요? 저는 굉장히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엄청나게 더워요 냉방기 쪽 어제 냉방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힘을 보여주었어요 뭐예요?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냉방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해왔어요 종목들 어 그런데 냉방을 많이 키게 되면 전력 쪽으로 또 이슈가 되겠죠 전력 AI에 대한 이 전력 수급란도 분명하게 이슈가 있겠지만은 뭐예요? 어 냉방기 가동률이 높아지면요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 여러분 인도 뉴스 보시죠 인도 난리도 아니랍니다 난리도 아니래요 아파트 전체의 전력을 간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천지에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 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전산업이도 저는 아직 들고 있습니다 네 새로 매도했다가 새로 잡아가지고 저는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 한전산업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권이시죠 그죠? 그리고 어제 나간 무료 무료 관심 종목도 있어요 그죠? 그거 지금 현재 보압권이실 거예요 어? 자 위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를 볼 건데요 지금 영상 한 9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 돈 버시는 거죠 지금 예 그쵸? 자 위닉스예요 위닉스 음 자 위닉스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뭘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재물을 보자고요 어? 얘네들 뭐 뭐 뭐 제습기 안에 공정청정기 안에 비 오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이제요 이미 비가 오고 습기가 차고 장마철에 들어가면 그때는 늦어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자 위닉스 보세요 아니 재물도 괜찮아 조금 전에 봤죠 재물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눌러놨니?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14,200원짜리가 얼마예요? 8,200원까지 왔어요 많이 빠졌어요? 적게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 지금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외인들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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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쩍 담고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 중요하다 그리고 1년 동안 얘네들이 기관하고 외인하고 개인들이 서로 사고판 평균 가격대가 만원이에요 만원 요 라인이라고 요 라인 1년 동안 개인 그죠? 개인 기관 외인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사고판 금액대가 요 지금 만원대예요 만원대 그러면 1년 동안 산 사람들 또는 6개월 동안 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죠? 도전해볼 만하겠다 어 뭐 길게 볼 것도 없겠다 자 거기에다가 기술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유통 주식수에 대비해서 여기서 터진 물량이 많지가 않죠 그죠? 뭐예요? 이게 거래가 지금 장기적으로 요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요 이렇게도 터지는 애들이에요 어? 근데 여기 너무 머니까 요만큼만 보자고요 그래도 지금 요만큼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라인 잡으면 요 정도씩은 터지는 애들이라고 근데 지금 씨가 말라 있잖아요 씨가 말라 있다고 거기에다가 자 네올자리 나왔죠 지금 현재 네올자리 나왔습니다 어 물론 이 자리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여기까지의 괴리가 크지가 않아요 8,900원 잡고 여기 8,200원 잡으면 한 700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위닉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놓치지 말자 이러한 종목들 지금 다들 뭐 보고 있어요? 뭐 원전 아니면은 뭐 반도체 뭐 다들 막 석유 어? 시추 관련주 벨브 관련주 어? 거기에다가 최근에 리튬 제가 분명하게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튬 오늘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섹터들도 봐야 되는데 중요한 섹터들도 봐야 되는데 시총이 조금 낮고 그동안에 조금 외면을 받았는데 뭐예요? 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낸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자 보너스 종목 그래서 보너스 종목이지 괜히 보너스 종목입니까? 맞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만 제가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보너스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위닉스까지 봤어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 그러면 전력 쪽을 볼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얘네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콘 가동률이 늘어나 에어콘 에어콘 가동률이 늘어나요 그죠? 에어콘 가동률이 늘어나니까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돼 그런데 AI 반도체에도 전력이 많이 들어간대 어 두 가지 이슈가 벌써 묶여져 있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도 이번에 전력난이 뭐 걱정이 됩니다 한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번에 뭐 전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뉴스가 하나 나왔다 그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뜨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쪽 전력하고 이쪽 전력하고 두 가지가 지금 엮여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슈가 나와주거나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 종목들은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는데 그때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매도 매도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세력이다 우리가 어 그래서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 종목 한번 볼게요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평생 열려요 어? 오늘만 매매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학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왜? 언제까지 돈 내면서 종목 받아가실 거야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러니까 혼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그럼 혼자 매매하는 거 누가 알려줍니까 이거 돈 버는 기술인데 알려주는 전문가들 없어요 다만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기초학습들 잘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원포인트 강의들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 공지방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 그래서 공부하셔가지고 혼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혼자 아시겠죠? 혼자 매매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너스 종목 관련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보너스 보너스 종목인데 그냥 공개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공개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화면 상단에 제가 번호를 하나 좀 올려놓을게요 자 요 번호예요 지금 상단에 아마 번호가 지금 떴을 거예요 그 번호로 우리 오픈방 이 방에 안 계신 분들은 요 방에 없으신 분들은요 이 방에 없으신 분들은 오픈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넣어드리고요 이 방에 없으신 분들 어 이 방에 없으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번호 7547-4586번으로 오픈방이라고 하면은 제가 저기 보내드릴 거고 자 나는 방에 들어와 있다 어 나는 현재 방에 들어와 있다 그럼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저희 에 그 저기 뭐예요 소프트 통해가지고 연락드려서 보너스 종목 드릴 건데 분할 매수 필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필수고 우리 보너스 종목 들어가면은 크게 수익 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한전산업이 여러분 85% 넘겼어요 한전산업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자 해서 보너스 종목은 분할 매수가 필수다 자 그리고 매도 타이밍 미리 말씀드리는데 얘는요 3% 5% 7%에 매도 안 해요 아시겠죠 무조건 20%서부터 매도한다 분할 매도 20%서부터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종목 받으신 분들 우리 그 오픈방에서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영상 안 보신 분들 그냥 종목만 줍줍해 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보신 분들만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고 오픈방에서 절대 이거 보너스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내보내게 할 겁니다 말씀하시면 자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초심자분들은요 한 주만 해가지고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주도 나는 좀 무섭다 어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세요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에다만 넣어놓고 흐름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돼요 그러면 같은 패턴의 흐름들 나오고 같은 이슈가 있고 같은 수급이라던가 체크사항들 몇 가지 딱 체크하잖아요 나중에 혼자서 얼마든지 종목 찾아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오픈방에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다른 방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픈방 현재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아직 남아있는 시간 많아요 오늘 계속 지금 오전에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대응할 거고요 오늘 공부한 종목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한번 살피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요 이제 식사시간 조금 있으면 식사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오후짱에 여러분들 오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이 날아가고 있어요 기분 좋습니다 자 저는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짱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